1. 미드템 안녕? 안녕? 아 근데 무슨 미드템이 아무것도.. 아니 미친 미드템.. 미드템이 이게 끝이야! 상자! 상자 여섯 개를 털었는데 이게 끝이야! 야 코아 나봐봐 내가 니보다 템 좋은데 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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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악! 오케이 얘 뭐해? 야 이거 첫 파낼 수도 있어 얘한테 이거 마크 정품 오늘 사낼 수도 있다 닉네임 뭐야? 뭐야? 뭐야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 배드워즈 한다고요? 네 명이 살게 배드워즈 한 거 뭐 있냐? 그럼 원래 목표는 능어지네 야 클로윈 진행해 레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 진행해 시작 오케이 컨텐츠 끝 아니 이거 하라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머시기 머시기 할 거예요 아니 빨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 하라고 설마 구독자분들이 안녕 안 아니 나 지금 영상 컨텐츠 찍고 있는데 백연승 찍겠습니다 나거든? 4인전 백연승? 어... 그러니까 좀 이번 판 이겨야 할 것 같아 20년승이야 아니 내가 방어한다고 내가 방어한다고 내가 방어한다고 아 네가 방어 내가 방어한다고 말을 했잖아 아 그랬지 어 내가 방어해서 꿀 빨라 했다고 오 얘들아 나 방어만 할게 그 이상을 바라지마 방어만 할게 오 오케이 나이스 역시 나는 잘해 아 역시 난 잘해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내가 우리 팀의 흑요석을 위해서 미드로 길을 잃고 있을게 아니 근데 레드가 온다 알아서 막아라 아무도 안 막네 내가 막을게 나는 그림 보고 있어서 난 그냥 아니 파이브 왜 먹어 죽인거야 죽.. 아 죽인거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왜 왜 왜 gt&t 지 혼자 떨어지고 있네 아 내 자막 불량 어떡하냐 켈로윈 자막 놓치마? 그냥 놓치마요 자막 켈로윈 불량만 빼자 마냥 아니 켈로윈 자막봐도 만들지마 어 그러자 그냥 굴림 그냥 굴림체로 해야겠다 너무 귀찮다 아 그냥 어도비 어도비 자동자막으로 아 어도비 어도비 자동자막 어어어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우리 코마를 죽여? 우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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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오픈이 되네 아니 안될줄 알고 아 자막 진짜 아니 그나마 코마는 그게 자동으로라도 놓지 나는 수동이라고 자막 넣는거 꼈어 아니 좀 아니 좀 저리 가 아 오오오오오오오 잠시만 튀기지 말아봐 내가 재미있는 어 뭐야 어 아 나 이맵 기억해 이맵 그거야 그 켈로윈 보고 삐졌냐? 하는거 아 맞아 너 어떻게 기억해? 너 어떻게 되먹은 기억력이야? 어 다카스 먹었으니까 약간 좀 배가 아프다 어우 착착 오케이 켈로윈 방어 켈로윈 방어 켈로윈 방어 켈로윈 방어 방금판 내가 방어할라는데 켈로윈이 방어할라고 너무 때를 쓰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주는거임 오케이? 나 가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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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뭐야 뭔 소리야 방금 침대를 부수지 못한 이유 두가지 내가 가위가 9번 칸에 있는줄 알고 딱 했는데 3번 칸에 있었어 그리고 두번째로 이제 그.. 변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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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너네비 다 열러오냐 빨리 치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어 내가 친다 깰게 그러면 어 올라오고 있어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 어잇 잠깐만 얘네 좀 더럽게 해가지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흑여서 다했어 이 방안 야 저 저 저 저 저 개 신기한거 보여줘 양털 요란색 양털 봐봐 가야 가 어때 신기하지 도마에 투명 포션 내가 먹을 수 있어 도마에 투명 포션 내가 먹을 수 있어 와우와우와우와 왜 갤론이 깨고 있는거야 오 깼네 저거를 나 철곡으로 부졌어 흑여서 와 신기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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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신기하다 아이커이커이커이커이커이커 뒷부분은 뒷부분은 없었어 하하하 내가 TNT랑 화연거 하나씩 들고왔어 야 그러면 내가 옐로우 부실게 내가 옐로우 부실테니까 너네들이 블루 부실게 옐로우를 왜 부서 미치다마 옐로우 부서 옐로우 부서 아 맞아 옐로우가 우리팀이구나 오케오케 나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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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왜 블루는 다 죽었냐 아니 너 때문에 파킹 못 먹었잖아 아니 뭐야 파킹 세게 감사합니다 아니 켈로인 켈로인한테 밥 다 줘 아 재밌는거 보여줄게 싫은데? 아 좀 보여줄게 아니 아니 잠시만 뭐하네 아 이걸로 안먹네 잘한다 잘해 오 잠깐만 나 왜 가죽이야 나 왜 가죽이야 아니 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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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먹는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게 뭐냐면 마이크를 키니까 확실한건 왕따는 안당하는거 같아 아 얘들아 다음판 돌릴까? 다음판 이맵 어때? 어 어 좋은것같아 좋은것같아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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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철 열두개 먹고 바로 러쉬감 미드로 네 그럼 TNT 뒤따라서 들고갈게 나한테 금좀 뿌려줘 오케이 어 어 방어는 방어는 누가 하긴 해주겠지? 어 방어는 저기 야 누가 해주겠지 마이크 들이키니까 괜찮아졌네 최성의 말은 들어주잖아 얘들아 나 바로 갈게 어 나 금좀 뿌려줘 오케이 바로 갈게 어 나 금좀 뿌려줘 오케이 가자 오케이 어 레드 버프 어 잠깐만 나 타 나 갑자기 옐로 가고싶어졌어 옐로 갈게 아 내가 레드 그 그 TNT를 할건데 왜 가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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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난 틸래 난 틸래 난 틸래 아 아 레드가자 아 잠깐만 나는 그냥 에메랄드 먹고 집갈게 피없어 오 옐로 양탈방어야 오 내가 옐로 갈게 오오 코마 방금 뭐한거야 왜왜 어 왜 방금 뭐한거야 어 와 그건 그 양털은 이제 어 다른 팀이 우리를 바로 넘어오지 못하게 양털을 설치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흐 흑 흑 흑 흑 뭐야 아니 아니 그린이 화요금 써서 그 데미지에 좋았는데 잠만 그린도 온대 그린도 온대 어 옐로우 도는데 옐로우도 온대 옐로우도 온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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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띤띠 내 tnt 아니 이건 뭐야 어 야 조졌어 조졌어 나 조졌어 나 조졌어 얘 봐 얘 봐 얘 봐 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도졌다 진짜 도졌다 야 개클라인데 잠시만 오 예 곡관이 없는 거 같은데? 아 곡관이 있는데 왜 안 터진 거임? 그러게 야 일단 일단 кр인 가자 그냥 엉어 그린 위험하다 렛츠고 내 3명 오고있어 맺ena 3명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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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가망 없다 그냥 가자 가망 없어 아니 잠시만 나 지금 나 혼자 있는 거잖아 어? 야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불なく 없어 나 불なく 없어 으잉 잠깐만 살려줘 나 불なく 없다고 나 불なく 없다고 아니 나 불なく 없다고 나 연승 있다고 끌고 오지마! 끌고 오지마! 아니야 우리 파이브가 잘해줄거야 우리 연승도 없잖아 그치 그치? 아니야 우리 파이브가 잘 해줄거야 우리 어차피 연승도 없어가지고 아니 뭐 연승있다고 나 연승있어 나 연승있어 그러게 로이나 그렇게 막 연승있다고 파이브한테 압박감을 주면 어떡해 음 맛있다 아니 뭐 먹는데 국수 아 무슨 국수 몰라 잔치국수 뭐 봄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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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가 이슬당이 몇갠데 국수 강ожно 뭐야 켈로인이 2연승 2연승 그 뭐냐 하기 싫다는데 져도 될거같은데 아 그래Right 어어 우리 이번판에 질겜할래 지금까지 질겜하고 있었지 않았어 아 그 dile 어차피 질겜해도 이겨서 전판 전판처럼 하면 되겠네 야 나 에메랄드 4개 있는데 미친놈 조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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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내가 내가 가져가 저기 아니 뭐 아이 뭐 다이악 아빠 입어야지 다이악 아빠 입어야지 아니 나 그냥 에메랄드 하나를 사야지 내 맘만 다 씹는거야 어이없네 미친놈 어이 레드가 와 뭐야 아니 우토 지금 왜 막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제 파퀴를 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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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마 왜 여기 왜 붙어있냐 으악 제발 야 오케이 완벽한 화면 보였다 맞다 아니 우토 왜 이렇게 못해 우토 왜 이렇게 못해 우토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맞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뒤에 뭐야 저기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이거 나이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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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아 막판 다음판은 좀 부수고 다니면 어 오케이 와 어 제발 내꺼 으악 어 내꺼 아 와 액 2건 내꺼 2 타 오케 오 어 어 reluctant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으아 아 그래독 코나랑 나랑 두개씩 먹었네 아 좋네 좋네 아 아 내가 4개를 다 먹었어야 됐었는데 주부 어 어켈 나이스 흐허헤 어구 뭐야 아니 뭐 뭐하고 와요 대체 아니 뭐 박제클리 3편 만들일 있어? 오우 너무 재밌어 오우 너무 재밌어 어 나 진피 없어 살려줘 어우 잠깐만 어어 내꺼네 북캔 나이스 블루 파킬이였어? 아니 블루가 왜 파킬이야 그 가죽가파 두명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야! 미친! 어 아니 미친! 어 뭐야 이거 탁! 오케이 뭐지? 나 분량 안나왔어 나는 8분정도 나온거 같아 이정도면 아주 좋아 안녕히계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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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지마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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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티비도 보지마 와